현 정부 들어서 2019년 12.16 대책을 포함해서 크고 작은 18번의 부동산 관련 대책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해서 가격을 조절하는 강제적인 정책은 정상적인 시장 상황에 역행하고요. 수도권 집값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에 해당되는 분들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세금을 내셔야 하기 때문에 규제와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19년 12.16 대책부터 2020년 상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샘TV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 11월까지의 부동산 대책과 이러한 잦은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잡혔다고 발표한 정부의 입장이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작년 12월 16일 역대급 정책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포함하여 2020년 상반기에 바뀌는 각종 부동산 관련 제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심을 갖고 계셔야지 미리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12월 1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안 됩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들만 초고가 주택을 사라는 말이죠. 개인사업자나 법인 모두 포함이 되고요. 1주택자 무주택자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15억 이상 되는 주택의 매매 거래가 쉽지 않도록 막는 거죠. 거래를 막는 게 가격 상승을 막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듯 합니다. 대출을 끼고 실거주로 매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전세를 끼고 사두는 것은 아직도 가능하죠. 여기서 시가라고 하면 실거래가나 호가가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KB 시세나 한국감정원 시세 등을 적용하는데 둘 다 있으면 둘 중 높은 게 15억을 넘으면 대출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가격 조회가 둘 다 안 되면 감정평가 금액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또한 15억이 넘는 부동산이 모두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투기지역에서 시가가 14억이면 대출이 계속 가능한데 15억이 넘으면 전액 현금이 있어야 살 수 있으니까 15억 대 이하로 조금 더 수요가 쏠릴 수 있겠습니다. 본래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자라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어요. 여기에 2년을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게 12월 17일 신규 임대 등록하는 주택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9년 1월에도 등록임대주택 관리 방안을 통해서 임대사업자 혜택을 많이 줄였었죠. 앞으로도 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계속 줄어들 것 같습니다. 하나 혹은 두 개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세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첫 번째 주택 매입 후 1년 후에 두 번째 주택을 매입을 하고 첫 번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한 다음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팔면 첫 번째 주택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래서 1, 2, 3 법칙이라고 불렸습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고요. 이것이 더 강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택을 매입하고 1년 이내에 전입까지 해야 되고요. 이 첫 번째 주택을 1년 이내에 팔아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 갈 집을 미리 전세 낀 상태로 사놓기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실거주 할 거면 기존 주택을 빨리 팔아서 시장에 내놓고 어서 이사를 들어가라는 소리입니다. 이것 또한 12월 17일 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 전에 계약금을 지불한 계약이 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투자 목적으로 이 규정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12월 17일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초 27개 동에서 322개 동으로 대폭 늘어난 거죠. 서울에서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구로, 금천, 관악, 종로구 뿐입니다. 올해 4월 말까지 일반 분양을 하는 단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서울의 공급 물량을 늘려줄 수 있는 대책이 보이네요. 뭔가 준비를 좀 하긴 했는데 애매한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물건을 내놓을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 때문이잖아요. 현재 2주택자라면 10%를 더 내고 3주택자 이상이면 20% 추가가세 되고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가 되죠. 이걸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은요. 양도세의 중과를 배제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시켜주는 거죠. 여기까지만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6개월 보름 정도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예전처럼 적게 낼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다주택자 니네가 갖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빨리 공급을 해라. 그러면 아마도 가격이 안정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아무 다주택자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규제를 잠깐 동안 풀어주려면 확 풀어줘야 그나마 공급에 도움이 될 텐데 세금을 감면해주는 게 싫은 건지 집값을 잡는 게 싫은 건지 모르겠네요. 조정대상 지역에 10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자자일 확률이 높을까요? 그 집에 실 거주하는 사람일 확률이 당연히 높겠죠. 다주택자가 자기가 사는 집 외에 투자용으로 갖고 있는 집을 시장에 내놔야 공급이 좀 될 텐데 10년 이상 실 거주자가 자기 집을 내놓고 또 같은 조정대상 지역 내로 또 다른 집을 매입해서 혹은 전세로 이사를 들어가는 게 공급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굳이 내놓지도 않을 뿐더러 내놓더라도 조정대상 지역 내 다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니까 이건 큰 의미가 없는 껍데기 대책입니다. 할 거면 10년 이상 보유를 안 했어도 중가세 배제를 해주는 쪽으로 갔어야 되죠.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내놔야지 그나마 중고주택의 공급량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되면요. 임대 등록한 다주택자는 3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어야 되니까 이 일관성 없는 정책 덕에 효과가 미비할 겁니다. 12월 23일부터는 본격적인 대출 규제가 시행되었죠. 시가 9억 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KB 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중 높은 것이 9억 원을 초과하면 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15억 이상은 어차피 안 나오니까 만약 14억짜리 주택을 매입한다면 이전보다 1억 정도 대출이 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9억 초과 15억 이하 주택은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수요에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대출이 아예 나오지 않는 15억 초과 물건을 찾으려는 수요는 어느 정도 15억 이하 물건을 찾는 대로 이동할 것입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 세대가 1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도 해야 하고 무주택 세대가 9억 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는 1년 내에 전입을 해야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실수요 요건이 더 강화가 되었죠. 규제제형 내에서 대출을 활용하여 집을 사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많은 수단을 준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 금융권의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에 주택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1월 1일부터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예고했다시피 1주택자에게 최대 80%까지 적용되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2020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 유상거래를 할 때 취득세에서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이 2% 단일에서 100만원 단위로 세분화가 되죠. 그래서 7억 5천 이하 주택은 더 적게 내게 되고요. 7억 5천 초과에서 9억 이하 주택은 세율이 작년보다 더 오르게 됩니다. 다만 취득세가 늘어나게 되는 7억 5천만원에서 9억원까지의 주택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미리 체결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2% 세율을 적용하도록 기간을 두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영상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세대 4주택자는 4번째 주택을 유상거래로 매입하는 순간부터 취득세가 1에서 3%가 아닌 4%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참고하시고요. 이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기 전인 2019년 12월 3일까지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는 납세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대체를 취급하거나 만기 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차주의 주택 개수를 확인해서 2주택 이상 보유했다면 전세대출 보증 만기 현장을 하지 못하도록 했었죠. 이제부터는 전세대출을 받은 후에라도 시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전세자금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하네요.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중위 가격이 벌써 9억원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시가 9억원은 너무 낮은 가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로써 전세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여러 개 매입하는 것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다만 기존에 이미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도 전면 과세가 되죠. 1월 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셔야 가산세가 안 생깁니다. 자세한 건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2020년 2월부터는 청약업무 주간기관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홈페이지도 아파트2유에서 가칭 청약홈으로 바뀌게 되는데 기존 홈페이지에서는 청약하는 사람이 직접 자신의 자격과 순위, 가점을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할 경우에 불이익을 당해야 됐어요. 이 청약홈에서는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를 해야 했는데 30일로 줄었고요. 해제나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거래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와 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만들어서 실거래가와 정비사업에 대한 합동 점검을 상시화할 예정이죠.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거래를 엄격하게 점검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1월에 주택임대소득 사업자 등록을 했죠. 2월 10일까지는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어차피 누가 어떠한 부동산들을 갖고 있는지 이미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실히 신고를 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3월 이후부터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3억 이상 그리고 비기주지역은 6억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제출하는 것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 조달 계획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되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법 전매나 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향후 10년간 청약이 금지됩니다. 이외에도 2020년 상반기에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고 의무를 강화할 예정이에요. 공급 확대를 위해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활성화를 시키고 중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 있을 것인데 그래봤자 굉장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충분한 공급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4월 24일부터는 1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상에 관리비 세부 내역을 공개해야 돼요. 그리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4월 말에 종료하게 되죠. 그리고 6월 말에는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기간이 종료하게 됩니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주택을 6억 이상, 일가구일 주택자는 9억 원 이상 갖고 있을 때 나오는 종합부동산세가 더 상향이 되고요. 이유로도 계속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 과세예요. 양도세처럼 수익이 발생한 곳에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는 대표적인 세금이죠. 여러 주택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세금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많이 내야 된다면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되지 않는 지방의 물건을 먼저 매도하려고 시장에 내놓을 것입니다. 가뜩이나 과다공급 때문에 힘들었던 지방부동산 시장이 더 힘들어지는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4%와 비슷한 효과를 낼 거예요. 종부세를 내는 건 2020년 후반기인데 6월 1일자 기준으로 보유 물건을 계산하기 때문에 상반기 부분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 전에 미리 알고 계셔야 하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죠.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주택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를 해줬는데 올해부터는 전면 과세하게 됩니다. 주택 임대를 하는 모든 사람을 임대사업자로 만들겠다는 말을 착실히 잘 지키고 있네요. 여기서 주택 임대소득은 한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부부 합산임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집이 한 채라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준 시가가 9억이 넘는다면 하나의 주택을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임대 수익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 등록은 소득세법상 세무사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혜택이 더 많긴 하지만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없고요. 지키지 못했을 땐 과태료가 3천만 원까지 나오기 때문에 잘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월세를 안 받고 전세만 두었으니까 주택 임대소득이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전세균도 포함해서 간주 임대료 계산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국세청의 자료를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16 대책의 주요 내용부터 2020년 상반기에 바뀌는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고가주택에 거래를 막고 고가주택을 가진 자 혹은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공급 대책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고요. 왜 수도권의 집값이 오른 것인지에 대한 원인 파악이 잘못되었으니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강제 정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악영향은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앞으로도 더 많고 더 강한 대책은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월세 상환제나 전월세 계약을 4년까지 보장해주는 계약갱신 청구권, 법인의 추가 과세, 인상 등이 있겠죠. 국내의 부동산 거래세, 즉 양도소득세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팔아도 세금을 내야 하고, 갖고 있어도 세금을 내야 되고, 사는데도 세금이 늘어났습니다. 정말 부동산 가격을 잡을 마음이 있다면 거래세를 파격적으로 낮춰야 하고,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2에서 4인 가구가 살 수 있는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장 원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잡힐 것인데, 지금의 그릇된 정책이 한몫해서 위험한 부동산 시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장 원리에 맞는 부동산 정책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2020년 후반기부터 2021년에 바뀌는 부동산 관련 제도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샘TV였습니다.